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박수 칠 마음은 없나요? 왜냐면요 나도 사실은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나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이 바닷가만 오면 저 용왕이 나 금리는 것 같아 아닌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수 단신에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나는 소중하지 보약 같은 삶 이 노래 들어보시면은요 진짜 자식도 돈도 필요없이 부부간에 오래 손잡고 살다가 한 입을 속에서 꼭 같은 날 세상 접는 것도 친구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약 같은 친구 한 곡 올려도 될까 아끼시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빠져보시면 함성 박수 박수 아치고 대가리 안 들어 박수 엇 엇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아버지도 박수 좀 줘 거기 거주하자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뭐지? 그 노래가 그 노래의 인간에 이렇게 이 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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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년이 없냐 자신도 다 자는가 지고 또 보다 지는가 자는가 나 부양의 지는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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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나의 짓이 같이 가신 모양 같은 짓이야 여러분들 박수 켜다 시고 켜다 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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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우리 아아 이별 동네 받아 사랑은 그 동네 이라 어 언제 갈지 모를 세 몇 개 늙어서 그 시끄리스로 살아볼자 흠 우 자네보다 자네가 좋고 부보다 자네가 좋고 보다 자네 없는 뿌옇게 빈칭이에요 같이가서 뿌옇게 빈칭이에요 시시오 잘해가지고 몸무가 잘해가지고 몸무가 잘해가지고 뿌옇게 빈칭이에요 시시오 잘해가지고 같이가서 뿌옇게 빈칭이에요 여러분들 박수 같이가서 뿌옇게 빈칭이에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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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셨지만 가끔 자랑합니다 샤랑이 이든지 잊지 않으시리 이 기름을 이 기름을 이 수요 하저는 딸 이의 지지 ORY 이의 이동 이 기름을 이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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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저씨 아 아 아 아 아 아 이브는 에이 아 시계 오 나이 시계 오 나이 아 아 아 아